자,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와, 진짜 많네 귀엽다 이거 어디 있죠? 손가락?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분이 가져갔어요 저분이 지금 손가락 가져갔어요 좋으세요?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걸로 했다니까요 유생이가 쓰는 루아의 프로필 일단 이모티콘을 열심히 그려봤고요 너무 잘했어요 이 사인을 제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시죠? 네, 맞아요 루아 사인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려봤고 루아의 이모티콘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루아의 이미지를 이용합해서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찍은 루아의 사진인데 이걸 이제 그림 버전으로 다시 진짜 잘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아니, 솔직히 언니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맞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달라 아니, 이거 봐 획이 훨씬 적어 근데 난 왜 이러냐고 그리고 내가 키링이라면 루아의 엉뚱 모먼트와 밝은 미소 그리고 애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입덕했을 것 같다 애교?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키링은 모르는 루아의 숨겨진 매력 솔직히 이거 너무 솔직히 쥐어짜어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가 솔직히 루아는 너무 솔직해서 따뜻함, 솔직함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키링들한테 다 많이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맞아 루아에게 상을 준다면 몽글포근상 우와, 귀여워 귀엽다 잡았습니다 몽글포근이라고 쓴 이유는 그 루아가 언제 가서 안겨도 잘 안아주는 것 같아요 루아는 잘 받아줘 좀 이렇게 왕 이렇게 뭔지 알죠? 왕 이렇게 해서 잘 안아주고 또 끌어서 안으면 왕 이렇게 안겨줘 왕 이렇게 그래서 몽글포근상을 줬습니다 오, 좋아요 골라주세요 제일 맘에 드는 거랑 좀 해명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일단 몽글포근상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기분이 좋네요 귀여워 그리고 이 그림도 너무 귀엽고요 이거 나중에 나 저거 진짜 너무 좋아 나도 저렇게 그려주세요 부사도 나도 그려주세요 1명당 500원이니까 아, 500원이구나 제가 애교가 많아요? 이거 궁금해요 솔직히 엘리언니한테 제일 많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애교라기보다 스킨십 언니 언니 언니들을 좋아하는 모습 그런 걸 뜻했습니다 감사 맘에 드시나요? 네 그럼 이제 루아가 수연언니 소개 한번 해볼까요? 오,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너무 잘했을 것 같아 진짜 아, 뭐야 귀여워 귀여워 아니 아니 잠깐만 일그러진 우리 나의 얼굴 아니 이거는 이 턱 뭐야? 아니 이게 혜연이 구름 얼굴 아 언니가 이모티콘이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래서 구름을 그렸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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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은 미키미키에서 귀여움받기 담당인 것 같아요 아 리더인데도 연습할 때 제일 귀여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항상 확대를 제일 많이 당하는 멤버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확대를 많이 해서 이제 언니만 혼자 클로즈업해서 보는 거죠 맞아요 맞네요 귀여운 모멘트가 많습니다 네 수연을 표현하는 해시태그 세 가지는 듬직함 아가볼다구 겉포속촉 이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포스이지만 속은 촉촉한 오... 제가 만들었어요 오, 좋은데요? 맘에 드는 거, 함용 하고 싶은 거 일단 구름 얼굴이 굉장히 좋은 임팩트가 있었고요 아, 좋다는 거죠? 그럼요, 너무너무 좋았고 아, 이게 사실 시작이 루아한테 난거였어요 제가 맞아요 jugar 보면 루아가 있을 때 생소리 오는 날 새 소리가 나올 때가 좀 많았었어요 항상 거의 그랬거든요 메이트였어요, 약간. 이건 좀 해명을 하고 싶고요. 저는 멤버들한테 귀여움을 받는 게 요즘 좋아요. 전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귀여워해드리는. 열심히 확대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수연, 루시. 너무 기다리는데, 수연 언니 것도?